어깨서 삶아나온 무, 청, 시레피에요 다시 멸치 구금멸치 넣어가지고 표고버섯하고 음 표고버섯을 좀 썰어넣더니 그 가을 시레기모 맛이 나네요 정말 맛있다 된장을 넣고 멸치에 수분 멸치 다시 다 있죠 그거 넣었어요 와 진짜 맛있네요 저는 열물에서 맛이 없을까 걱정했는데 요거는 역시 요거지에요 굉장히 이게 알싸했는데 그 맛도 안나고 정말로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 고춧가루 밥이도 계란맞기를 하나 했습니다 여기 속에는 제가 우산오뎅이 있어가지고 오뎅을 볶을까 하다가 그냥 그걸 다져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야채하고 이것저것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게 이제 우리는 오늘의 두개의 젤리 고춧가루 그리고 요거지 오늘의 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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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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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했는데 오징어에 이걸 난 후잔냐 오징어를 해야할 때 오징어 너무 커서 옆으로 어슷썰기를 못하겠어요 예쁘게 아 뜨거워 애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케찹이나 소스를 그냥 던져주면 정말 맛있겠죠 오늘은 시래기 볶아 계란말이 와~~ 맵시다 아침 맛있게 드세요